부처는 뭡니까 이제 주장자가 없어서 아 이게 주장자가 될까요 부처는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부처에요 여러분 법계에 떡하이 나타나는 요 색깔 여러분 감촉은 안 느껴지죠 냄새는 안 나죠 이거 뭡니까 이게 부처에요 이거 짤로 하면 볼만 하겠는데 사진 드디어 돌았다 제게 이게 부처다 이거 이해되세요 고급진게 안보여요 아 이거 불까지 켜면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부처가 옵니까 주장자의 상응한거 하려다 보니까 좀 긴거 골랐어요 부처가 뭡니까 이게 부처인지 아시겠어요 왜 육군이잖아요 육군은 참나작용이잖아요 여기까지 인가 되시면 여러분 세상 사시는데 꽤 편해지실 텐데요 육군은 참나작용이다 그럼 색깔 소리 육군을 통해 우리가 인식하는 육군이 참나작용이면 육군의 대상인 색깔 소리 맛 냄새 감촉 그 많은 개념들 다 참나작용이죠 감정들 참나작용이죠 슬픈 감정도 참나작용이죠 이해되세요 슬픔도 기쁨도 참나작용 참나작용은 뭐다 색깔 소리 냄새 맛 등은 뭐라고요 감정 개념들은 뭐라고요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은 눈에 보이는 참나다 보이는 참나다 느껴지는 참나다 인식된 참나다 우리 에고에게 파악된 참나 이해 되십니까 에고에게 파악된 참나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오늘 중요한 철학적 얘기 해드립니다 이런 이 정도는 마스터하고 사십시오 보살 맞아요 대상이 사실은 뭐다 참나작용이다 다른 말로 드러난 참나다 드러난 불법이요 드러난 진리요 드러난 참나다 자신이 보는 상이 자신의 참나를 보는 건가요 그러면 모든 게 부처인 건가요 그렇죠 그 원불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처처불상 아니 만나 육군 세계니까 현상계가 육군이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거는 다 육군밖에 없잖아요 육군의 작용밖에 못 만나요 그 만나는 모든 거라는 건 결국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개념 감정이에요 그것들이 다 뭐다 부처다 처처불상 육군의 세계가 다 부처다 맞잖아요 드러난 부처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처 들리는 부처 맛을 맛이 느껴지는 부처 그렇죠 그 부처에요 그러면 그럼 사사불공 그럼 그 부처를 대해서 육바라밀로 처리만 해주면 다 뭐다 불공이다 부처님한테 불공 잘 드리는 법은 내가 경험하던 모든 현상계를 부처라고 생각하고 육바라밀로 잘 뒤집어 해드리는 게 불공이다 온불교의 핵심 진리도 다 이거다 늘 깨어서 참나의 중심을 잡고 양심 51% 이상으로 어떻게든 살아가시라 유 yahoo 유 annoying 성능 Pirata 유 지ious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